오버워치 화장실 갔다왔습니다 오버워치 잠깐 하러 갔다올까요? 오버워치 갓게임 갓게임 오버워치 오버워치 같이 하고 싶으시면 친추해봐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아이고 이거 자막 빼고 와야겠다 자막 빼야겠다 오버워치 이제 어디계시지? 같이하시다 한분은 어디갔지? 오버워치 같이하시다던 분 어디가셨지? 제 실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 게임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게임합니다 내 마이크는 들을 수 있는데 제 방송 켜놨으면 제 목소리 들으시려 이거 그건데 마이크 연결 안 했다 저 이국주 코스프레 하면 잘 어울린다고요? 얘가요? 얘가요? 근데 한 10초 20초쯤 이따 되죠 제가 캐리 해드리겠습니다 애들 하는 거 보고 조합을 맞춰서 안 골라? 한조? 짱태형 전 조합을 맞춰서 갑니다 누구시지? 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옥저버 중에 한 분인가? 살려주세! 저 옆자리 앉아있잖아요 아아 아 형이에요? 제가 캐리 해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잘하네 동아 피디랑 하고 있습니다 정동아 피디랑 키리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아아 또 저한테 키받으실라고 어디야? 어 나 잘하는데? 저 잘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캐리인데? 쓸데없이 궁쓰기 한번 상대편이요? 네 있는거 같은데? 상대편이요? 네 있는거 같은데? 저희 금요일날 저희 금요일날 방송하고 계시는 정동아 피디입니다 우와 어 이거 위도우 어 이거 내 캐리인데 거의? 네 수원가려면 10시쯤 나가야되기 때문에 흐흐흐흐흐흐 100시쯤 나가고 아 라는 그런거 같은데? 적파를 써있어요? 죽었네 분명하고 있을게요 저 저희 거점전인데 토르비온이 있네요 바스티온 있어요? 오른쪽 어디야? 어어 바스티온이다 바스티온 아이고 아 바스티온 세네 바스티온 세요 갑시다 와 바스티온이라니요 어 위도우 같은거 있어야겠는데요? 한조각인가? 어 바스티온이다 아 아 아 바스티온 너무 센데? 바스티온 궁썼다 아니 잠깐 실어왔어요 오버워치 오버워치가 좀 하고싶었습니다 하스톱만 하다보면 하스톱만 하다보면 엄청 참 많았어 같은л 아 핵 아 핵 흐흑 이상한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우! 정의! 어차피 제가 새벽 4시, 5시까지 할 거기 때문에 황금화는 찍을 겁니다 오늘 못 찍으면 제가 평일에라도 연장을 해가지고 죽겠습니다 아! 위도우 위도우! 위도우 잡아주셈 아이고 이런 다 끊기네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위도우 우와! 우와! 리퍼할게요 솔저나 리퍼하고 여기 파라 못 날아다니는 아 까비다 빨리 가겠습니다 이겼나? 이겼네 좋구요 오 오 아 역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한 명 떨어뜨리고 힐러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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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둥절이라니요 저 잘했습니다 어리둥절 왜 어리둥절이에요 네 오시면 됩니다 제가 캐리해드립니다 저 실력 보이셨죠 저 잘합니다 제가 아마 저희 6인팟하면 제 캐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여기 보셨습니까 채팅창? 우리 힐러 개잘하네 솔직히 힐러 차이 인정 오키 극혐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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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다른 것도 잘합니다 만약 힐러 말고 다른거 할 기회가 오면 다른거 하겠습니다 투겐지 나왔습니다 투겐지 공격이군 겐지가 함께한다 저기 깨진 벽돌 3 뭐하지 힐러 힐러 하셨으니까 리퍼 한번 가겠습니다 리퍼 한번 가겠습니다 그런가? 힐러 고수입니다 고수 여러분 캐리 받으러 오십쇼 친추 받았습니다 리퍼는 뒤로 돌아가야됩니다 앞으로 갈 필요가 없어 힐러 힛 윈선 자살했어 지하라 저격수야 자니 조심해 아이고 이런 뱀 뱀 뱀 힐러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 더 강해진다 앞으로 돌아가겠다 안 되겠다 너의 곁을 걷는다 아 너무 쎄 네?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나누고 가는거한테 이제 캐리 하겠습니다 제가 잘한다 빨리 저랑 어 되게 센데? 용추님이 잘하네 아 아 여러분 빨리 파티에 끼십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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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너무 쎄 우리팀 아무도 없어 아직 못살아 깜짝 독일 공기 공기 피해어 기타 공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또 같이 하실 분 있어요? 같이 하실 분 있나요? 같이 하실 분 없나?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네, 안 나가요.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여기는 정크래쉬죠. 여기는 정크래쉬죠. 파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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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거치 같이 하실분 있나요? 치료좀요 아 아 아 ㄷㄷ 저 잘합니다 웃으시는데 저 잘합니다 이제 정표 빼죠 저 잘합니다 저 잘합니다 어 궁 쓰는데 죽었어 아 누가 내 폭탄을 알아 깨소 누가 방풀하네 이거 영웅님 일어나세요 저 잘합니다 저 잘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쪼다라! 치료하고 다시 갑니다 아니.. 왜.. 언제쯤..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캐리입니다 딜량이랑 처치 보십시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저 잘.. 잘하고 있습니다 저 딜량 1위에다가 처치 1위입니다 일어나세요 안 돼 빨리 막아 아이고 웃었네 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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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양이 지을수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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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왕의 계약 진입합니다 왕의 계약 진입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트레이서 갑니다 트레이스 이펙트한테 배운 트레이서를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리아가 곧입니다 자리아 자리아 곧입니다 자리아 자리아 곧 LA 서욱 전선 섬 전선 여전히 전선 전선 대기 전선 신선 간편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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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와이 오전에 공부하는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T20라는 즈음에cel이힛을 만드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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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을 모으고 한 번 더 싸우자. 나이스. 저 집에 갈게요. 전가요? 전가요?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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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정동화 PD님 같이 오버워치 하시죠 오버워치 같이 합시다 흠 도전 오 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음... ㄷㄷ 공격까지 30초 공격까지 30초 으아아아아아아앙 왜 자개야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wis구 lawyer 아이고 일어나 궁언임당 궁언임당 궁언임 아이고 일어나 랩 ㄷㄷ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ㄷㄷ 와 잘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진 제가 좀 합니다 오버워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메달 4개 덜덜인데 다들 잘하시는데 빨리 끼세요 버스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끼셔야 버스 탈 수 있습니다 1번 버스입니다 1번전 버스입니다 1번전 2번전 버스 5세 4세 ㄷㄷ 2차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ㅋㅋ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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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살려주세요 님들아 살려주세요 ィ어리아 뺘러 마디라 머리 발사! 뿌랭님! 들어오시죠! 프랭님 들어오시죠! 같이 하십시오! 같이! 굳이 적의 공격까지 30초 옴닉을 믿다니 여기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두고보라고 끄임 보냈습니다 친추 받아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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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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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끼나? 순간 이동기 냄새가 나는데... 51등 라푸라즈님 같이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뿌렝님 들어오셨어요? 잘하신다. 잘하신다. 오버워치 오버워치... 오버워치... fend memorable name... GG입니다. 네팔로 떠납니다. 룸미디어에서 젊은피를 맡고 있습니다. 미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룸미디어에서 젊음을 맡고 있습니다. 네. 4, 3, 2, 1. 룸미디어에서 젊음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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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머리숱은 네 앞서갑니다 근데 뭐 짱서형 말고 저희 룸미디에 탈모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금지어는 아닙니다 아이고 아 뭐야 다 일로와 빨궁형이 탈모에요? 왜죠? 왜요? 빨궁형이 그러던가? 빨궁형은 그렇게 탈모 같지 않던데 미슨pirwind 흐르케 3, 2, 3.... 아이고 나는 지금 갈색과 이화에 탈모가 나왔던가? 적당한 다음 stories 아이고 미만한 이제 이래 안되고 아이고 아이고 이건 거든지 뜰 날아가 아이고 이라 빨강이 왜 탈머에요? 다시 가볼까? 아이씨 났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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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가 전달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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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아 근데 그렇게 탈머 같진 않아 보이던데 블라블라때 얘기한거 아이고 이라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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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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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ㄷㄷ 아이고 필수했다 자리에 너프된거 없는데 이번에 이번에 자리에 너프된거 없어요 ? Esse 더 문제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미친보 기회가 왔다 여러분 아까 형아 제가 잘하는 겁니다. 자이라 감사합니다. 다금깽깽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리헨벨 아리헨 아리헨 발데 여긴 뭐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리헨 어 아리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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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 딱 맞췄어 어 왜 이렇게 쎄 아 감사합니다 다근깨끼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야 여전히 좋습니다 4A랑 차가워 차가워 아이고 차가워 나 차가워 저의 희생들은 어떤지 이만큼은 정리가 없는데 그저 정리가 없는데 그저 정리가 없는데 그저 정리가 없어졌는데 그저 정리가 없어졌는데 뱃뱃뱃뱃뱃뱃뱃뱃 첫번째로 치 중 North 는 저는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빠입니다 불빠 블리자드 스타2도 하고요 다합니다 블리자드 게임은 어느쪽으로 가야돼? 길이 어느쪽이네? 길을 못찾겠다 이쪽이네 긴거지 어 어디서 쏘는거야? 아 감사합니다 5대 강해졌다! 돌격해! 경고! ㄷㄷ 디바 제시카 비디오 빌리즈 소속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바 제시카랑 디바 제시카랑 룸미디어 소속 저 룸미디어 소속인데 아까 먹은 햄버거의 맛은 좋았습니다 최고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입니다 오버워치 하면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애 집중해야돼 흐헤헤헤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버워치를 하다보면 아닌가? 뿌랭님 그렇지 않아요? 막 오버워치 하면 집중하게 되잖아요 룸미디어 소속 룸미디어 소속 룸미디어 소속입니다 아우 할리우드 소비 아우 할리우드 소비 트레이사요 트레이사 트레이사가 제일 상대하기 싫어요 우리사계는 집게갈 수가 있어요 트레이사가 없네 아우 할리우드 소비 아우 할리우드 소비 아우 할리우드 소비 아우 할리우드 소비 룸 참하실수 아우 할리우드 소비 상태발 아우 할리우드 소비 하하하하 아우 할리우드로 아우 할리우드 소비 λά 룰 아우 할리우드 소비 어.. 고마워 멈추이 ㄷㄷ 다행히 요거는 대폭크기야? 전 잘 모르겠는데 본적이 없어서 요거는 대폭크기야? 요거는 대폭크기야? 요거는 대폭크기앱으로 많이 가리지 못해 요거는 대폭크기앱으로 가리지 못해 요거는 대폭크기가 이상하지만 목표 1호 까비까비 아 10급 이거 좀 하고 하려구요 핫스톤만 하면 이렇게 힘들잖아요 핫스톤 전문 스트리머도 중간에 막 바꾸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조금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12번째 1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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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째 ㄷㄷ 파이팅 네 제가 하고싶은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면은 이 장면을 이용해서 이 장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1-2-2-2-1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핑계 안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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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한테 반성의 시간을 주시고 돌아도록 떠났냐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저한테 반성의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시간을 주시고 안녕하세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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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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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저거 타자! 하아.. 동신 채널 복구 박수 미팅 소스 두툼 도착 도착 지킬 도착 괴 도착 도착 4부 ㄷㄷ ㅋㅋ ㄷㄷ 헤헤 전설적인 역할성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힛 제2라운드 도움말씀 파이팅! ㅋㅋ 경고는 지키지 않는 경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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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